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수할까 봐의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못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그 실수할까 봐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시면 일단 어떤 일을 할 때 완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출발할 때 내가 정확하게 다 모르니까 시작하면 잘못 갈 수도 있다 차라리 제대로 아는 사람이 처음부터 가면 끝까지 딱 하면 제대로 될 건데 이런 마음도 숨어 있다고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합니다 평생을 실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시행착오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게 뭐든지 그냥 행동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자연 속의 세상을 한번 쭉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이라고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익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익어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는 푹과일이라고 그래요 푹과일일 때는 떫은 맛이 나오는 것은 정말 딱 맞는 거지 그게 시행착오고 그게 실패고 실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인드가 마음속에 기분이 갖춰져 있어서 그냥 즉시 행동에 옮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더 성숙해 가고 요즘 말로는 업그레이드를 돼서 완성도를 높이고 또 익어 간다 그러니까 즉시 행동 안 하면 이거 갈 수가 없어요 늘 떫은 맛을 막 내야지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도 좋네요 하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계속 시작을 해서 드러내 놓아야 거기에 따른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보다 나은 경험자를 만나서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왜? 벌련한 게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도와줄까요? 무슨 말을 해 줄까요? 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생각이 떠오른 게 있으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라는 거죠 옮기면 그만큼 또 더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처음부터 이랬으면 돼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처음에 이리 갔다가 틀어서 이리 가면 또 왜 안 되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리 가면 빠르잖아요 그거 빠르죠 그런데 빨리 갔으면 밤새 안정했어 둘러갔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 둘러가서 그까지 다 갔어요 우리는 순간 죽을 수 있고 밤새 안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라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시작 자체를 못 하다가 오늘 하루도 보내고 내일 하루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말이죠 밤새 안정하면 제일 큰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게 뭘까요 바른 알미고 또 하나는 행동에 옮기는 용기예요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해보는 기회가 자꾸 자꾸 줄어드니까 더 잘못될까 봐 왜 해본 게 없어가지고 우리 대도님도 삽질 한 번도 안 해봤다는데 어떻게 삽질 잘할 거예요 잘못한 게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해봐서 못 하니까요 그거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죽을 때가 삽질 한 번도 못 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더 못 하죠 이번 생에 내가 이런 기회에 삽질 한 번이라도 더 배우자 어떻게 하면 삽질 잘할 수 있어요 삽을 딱 붙여서 힘을 딱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럼 딱 해보면 저도 되네요 그래서 하나씩 터득해 가는 재미가 솔솔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어디든지 가서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기가 도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끼어들어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가르쳐주세요 외초기 한번 사용해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외초기도 쭉 하고 뭐든지 이렇게 하면 그럴 때마다 아이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럴 때 삶은 재미가 있어요 왜 내가 늘 줄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삶은 내가 늘 줄 게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근데 내가 줄 게 있으려면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 보면 많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도 이렇게 해보면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 척척하는 것은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즉시 달려들어서 해야 돼요 그건 좀 안 해봐서 모르는데 거꾸로 제가 사실 이번 생에는 안 해봤는데 조금만 가르쳐주면 전생에 잘해서 그 기억이 나면 저도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러면서 달려들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전생에 기억이 나서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또 응원해 주고 잘한다고 박수도 치주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에 고마워하고 함께 하는 것에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은 또 할 수 있음에 또 우리는 해준 것에 아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차라리 났어 또 두 분 일을 해야 되잖아 이런 마음은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어려워지죠 그 사람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저하고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니까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뒤에 또 하나 깨닫게 되죠 어? 이때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네 특히 여러분들이 이게 일머리라고 그러는데 일머리는 지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분들은 진짜 일머리가 발달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왜? 딱 이 일을 보는 순간 다음 동작을 자세히 보고 연결 동작까지 다 생각해서 동작을 동선이라고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요 다음에 요거 할 거니까 요기 요기 가 있으면 좋겠네 그럼 요기 갖다 놓고 그럼 요거 하고 나면 요거 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면 좋겠네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그리고 일머리가 뛰어나네 제가 이제 이쁜 말로 뒷바라지 하는 거라고 우리의 뒷모도 이렇게 하잖아요 뒷바라지 하는 거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체가 한눈에 보여서 돕는 것을 즉시 제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다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데 많은 경험이 그게 미천이다는 것 여러분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지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지혜로운 가르침조차도 경험이 따라서 확인해서 확신이 없으면 자기한테는 그게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몸으로 직접 한 경험으로 확신이 생겨야 자신에게는 늘 사용될 수 있는 지혜가 된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여러분은 풋과일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패도 할 수 없고 실수도 할 수 없고 시행착오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풋과일의 떨분 맛이 찬란한 아름다움이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익은 열매 완성은 생길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바르게 보시고 그걸 믿으세요 그 삶을 그렇게 전개하세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간다는 것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구에 있는 시간이 얼마냐가 아니고 무엇을 얼마나 지구한테 도움되게 하고 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했는데 시간은 3년 6개월인데 지금 2000년 넘게 예수님을 기리고 받들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은 45년 동안 지구에서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3000년 넘는 이날까지도 전부 다 그걸 허무하고 경배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지구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 의미보다는 지구에 어떤 내가 역할로 업적을 남겨놓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더 신나게 출발하는 자세 북과일은 뜰은 맛을 그쳐야 익는 과일이 된다 이렇게 신나게 해보세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뮤직비디오ổcom atta eme ciert né 구요 가 disput 가 연 가 부르 가 ds god